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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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밥특공대가 돌아왔습니다. 4월 5일 목요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밥집에서 등등 혼밥 예정이신 분들 제가 밥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4월 5일 목요일 혼밥할 식당의 이름과 주소 시간 그날의 인상착의 이름 나이 성별 sns 주소 사연을 적어 hombab79 혼밥친구로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4월 5일 목요일 여러분이 혼밥할 식당에 제가 나타나면 저와 즐겁게 식사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청자께서 그냥 혼밥하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제가 출동한 식당에 신청자께서 부득이하게 나오지 않으실 경우 제가 혼밥을 하게 됩니다. 유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연 신청을 하셨으나 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혼밥을 하시는 분은 혼밥 인증 사진을 찍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찜한 상품을 드립니다. 4월 5일 목요일 저와 밥 친구 하실 분 hombab79 hombab79 혼밥친구로 신청하세요. 저와 밥 친구 하면 별이 5개 이것이 혼밥 신청서 양식입니다.